4강 골 정서리야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초란이도 새해 인사 올립니다 올해 뜻하신 일들 잘 이루시고요 하시는 일마다 두루 성취하시길 빕니다 지난해 소원하고 새해 소원이 그 변함없는 소원도 있고요 또 신년에 새로 등장한 소원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장일씨 그 변함없는 소원은 아마 저하고 같을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잔악계나 국악방송 사랑입니다 네 저도 같은 얘기입니다마는 저는 일편단심 애청자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 작년이나 새해나 변함없이 말이죠 네네 그러면 새해 등장한 새로운 소원은 뭔지 볼까요? 네 우선 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열려라 국악방송 전국으로 활짝 얼씨굽니다 네 대전에도 우리 국악방송이 열리고 청주에도 열리고요 자 전국에서 울려 퍼지는 국악방송 전국시대 올해의 제 소원이기도 합니다 네 원숭이 해 그것도 붉은 원숭이 해 자 애청자 여러분 원숭이 제주 기운 단풋 받아서 거침없이 재능 발휘하시고요 네 하시는 일마다 크게 이루는 2016년이 되시길 빌어봅니다 네 역시나 신년 새해도요 우리 국악방송과 친구해 주시면서요 네 정겨운 생활 얘기에 함께 우리 소리와 가락으로 힘을 내면서 폭풍이 몰아쳐도 대양으로 나가는 바다의 신 그 해신의 기백으로 항해를 했으면 싶고요 자 태산 같은 높은 산이라도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면서 다 같이 태산에 오르는 그런 기상으로 2016년이여 응답하라 외치면서 함께 나서는 하루하루길 빌어봅니다 네 네 자 그럼 2016년 상한골상사에 대한 첫 곡으로 창부타령을 이춘희 김애란의 소리로 띄워드립니다 네 2016년 상한골상사에 대한 첫 곡으로 창부타령 띄워드렸는데요 이춘희 김애란의 소리로 함께 했습니다 네 자 여러분께 문자 참여 안내해 드릴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되는 유료 문자 우물정의 0302로 신청곡과 사연 보내주시면 함께 나누겠습니다 상한골상사디아에 참여해 주신 분께는 보성다원에서 녹차수로 세척한 원두커피 카페 부에노 드리커피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광대랑 광대랑 초라한애랑 여보게 광대 어이 새해 좋은 꿈 꾸었는가 어이 초라니 그 굿판 다니는 꿈 꾸었네만은 그 아직 전화가 없네 굿판? 굿이라고? 어이구 굿 좋아 말게 굿 잘못했다가 끌려간다네 아니 내가 언제 굿하고 뭐 달라고 하든가 아 합격굿 했다가 불합격되면은 어? 액막은굿 했다가 사고 나면은? 어이 초라니 걱정 말게 그냥 빌어주는 거잖아 어? 아니 기도가 무슨 잘못인가? 그래서 신년 초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줬는데 혹시 합격 필승굿 대왕마직굿 같은 거 하겠다고 손 벌린 거 아냐? 아니 내가 누구네처럼 굿한다고 돈 받아서 그냥 튀길 했나? 아니 기도가 멈치면 소원이 그 뭔지 알 게 뭔가? 어이구 신년 새 기도해달라고 부탁은 들어오든가 그럼? 어이구 돈 싸들고 부탁하는 거 전부 다 되돌려보냈네 에? 아니 그렇게 좋은 기회를? 아이고 그냥 빌어주고 받지 그랬는가 4월에 당선 어? 당선기도 해달라길래 한마디로 착 거절했네 자란자자 당선 부탁합니다 빌어주는 게 뭐가 어려워서 거절을 해 아니 그 당선에 당이 무슨 당인지 갈피를 잡을 수가 있어야지 아 그냥 아무 당이나 당선시켜주십시오 빌어주지 왜 우선 안개부터 걷어내야지 땅길이고 하늘길이고 안개 때문에 비행기 못 뜨고 길에선 줄줄이 꽝꽝 박치기하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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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구만 저 안개인지 미세먼지인지 저거부터 확 걷어내야 신년 새해 길이 그냥 꽝 뚫릴 거 아닌가 그러니 초라니 왜 불러매시게 대감신 모시고 안개머리 끝부터 올리잔 말일세 오셨는가 안개머리 대감? 아이고 야 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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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걷다 모르는 사람이 어깨를 치고서 안개 때문에 신년복 뒤에 어깨 인사하게 됐다 미안하다는데 대감님 안개 때문에 길에서 어깨 인사요 그 자동차들은 박치기 인사랍니다 이거 확 걷어줘야 신년길 쌩쌩 달리지요 안개 때문에 비행기는 하늘에 뺑뺑 돌고 안개 때문에 뜨는 해도 껄쩍 찍으노니 아 이러다가 일련 운수 안개 끼겠다 쳐라 안개부터 걷어내자 제걸량 동남풍으로 몰아보자 쳐라 안개야 물러거라 운수 대통 대운 열릴길 열어보자 동남풍이로구나 아이고 저 공룡의 동남풍 일어납니다요 조금만 더 신명발 내주세요 동남풍이야 안개야 미세먼지야 물러거라 쳐라 오정숙의 소리와 김청만의 북장단으로 적벽과 가운데서 동남풍 대목을 함께 하셨습니다 새해부터 안개면 미세먼지가 낀 지역이 많았잖아요 지금도 약간의 미세먼지는 있는데 오늘부터 갠다고 하잖아요 빨리 개야겠습니다 하늘에선 비행기들이 고생하고 길에선 추돌사고 나기도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좀 활짝 개가지고 2016년 거침없이 달리는 길이 그냥 뻥뻥 뚫리고 열리길 빌어봅니다 거시기 말이요 생활 주변 안개들 가정이나 직장 학교에 낀가 안개까지 깨끗하게 거치길 빌겄습니다요 한국전통 문화중심 얼씨구 좋다 지와자 좋네 국악방송 이루구나 서울경기의 VM 99.1부터 우산은 98.5 대구는 107.5 광주 나주 담양은 99.3이고요 전주 익산 95.3 경주 포항 107.9 진도 목판은 94.7이고요 강릉은 103.3 남원 95.9 제주 91.3 서귀포 106.9 메가헬츠까지 세계로 열린 여러분의 국악방송 얼씨구 나 좋구나 국악방송 초월씨구 고전 속에 마음의 양식과 사설 속에 흥미로운 얘기를 찾아보는 고전 사랑방 네 오늘은 신년맞이 고사 그밤 민사평의 시 음미해 볼까요 네 그밤 민사평은 고려말 인물인데요 고려말에는 신년맞이를 어떻게 했는지 민사평부터 만나봐야겠죠 네 민사평은 온화한 성품을 가진 데다 화목한 걸 좋아해서요 일 처리에 몬하지 않았고요 또 시설을 즐겨서 당시 문장가인 그 이재연과 함께 이름이 높았죠 네 동문선에 그 밤 민사평의 시가 구수정도 전하는데요 오늘 음미해 볼 노래는 민사평의 젊은 시절 한림학사 때의 신년맞이 감회를 담은 작품입니다 네 민사평의 나이 서른 셋 신년 새해 풍경도 드러날 텐데요 잠시 1328년 충수왕 때 민사평의 그 신년맞이 모습 볼까요 네 12월은 물식의 화살 따라가고 새봄은 북두성 자루 따라오네 새날 상소러운 연기가 전각에 옮겨 있고 서기로운 첫 해가 하늘에 떠올랐구나 네 북두성 자루에 있는 그 별자리를 보고 1월인지 2월인지 분별하기도 했는데요 네 민사평은 그 새해 맞이 심경을 우선 북두성 자루를 따라오는 봄기음부터 불러들이고 있죠 네 북두성 자루 쪽 세 개의 별이 정월에는 자축인의 인 방향을 가리키고 2월에는 묘를 가리키고 봄에는 북두칠성 자루가 동쪽을 가리킨다면서요 네 옛사람들은 북두칠성 자루에 있는 그 세 별이 어떤 방향을 가르치는지를 가지고 1월 2월을 알아봤다는 거죠 지난 12월은 물식에 따라가 버렸고 이제 봄날은 북두성 자루 따라 돌아오고 있는 신년맞이 상소러운 날 네 궁골문 열쇠로 봄빛을 이어니 새해 첫 새벽 개인이 땅 모양으로 시간 알려 소리친다 상소러운 안개가 좋은 기운 빚으며 둘러싸니 멀리 있던 목덕이 새부터 피어나리라 네 고렸다만 해도 궁궐에선 새벽이면 개인이 시간을 알려줬다는 건데요 사람이 붉은 비단으로 닭볕을 같이 만들고 꼭 끼우 소리치며 시각을 알려줬던 닭사람 개인이 있었죠 네 고려의 수도가 개성이었으니 개성 궁궐에서 신년 첫 새벽에 꼭 끼우 신년 아침이요 하고 닭처럼 치장을 하고 외치던 사람이 있었다는 거네요 네네 새벽 시각을 알려주던 닭사람 개인은 중국 닭나라 때 대골문을 열면서 시각을 알려줬는데요 고려 때도 신년 첫날 새벽 궁궐 문을 열면서 외쳤던 거죠 네 민사평이 33살 한림학사 때 지었다는 무진년 새해 맞이 모습인데요 북두성 별자리로 1월 2월을 알아봤다는 거하고 신년 첫날 닭사람 개인이 꼭요 외치면서 대골문을 열고 신년 복마중을 나갔더라 네 새해 복을 목덕으로 왕성하게 해 주십소사 그런 염원이 보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목덕은 모든 초목에 생기가 도는 봄을 뜻하는 덕이기도 하거든요 네네 고려 말 민사평이 신년 첫날 봄을 부르면서 맞이하고 있는 새해 상서로운 기운과 희망들이 느껴지네요 네 그러네요 자 오늘 고전사람방 민사평의 신년노래 고전자료는 인터넷 카페 상암골상사디아로 들어가셔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여창가곡 개면평롱 북두칠성을 황숙경의 노래로 함께합니다 네 여창가곡 개면평롱 북두칠성을 황숙경의 노래로 음미해봤고요 네 이번에는 미리 오는 봄을 좀 느껴볼까요 네 봄노래 준비했습니다 성창순 전정민의 소리입니다 체험열차 타실 분 신년 체험열차 출발합니다 칙칙폭폭 삐삐 저기요 우리 공장 멈추게 생겼거든요 이 열차 다음 역이 무슨 역인가요 아 공장장님이시군요 다음 역이 한국 속의 파리 파리역인데요 파리역 아니 파리란 난리란 말입니까 파리역이 마음에 안 드시나 보군요 그럼 어떤 역을 원하시나요 아니 그 일할 사람 찾으려면 이민자뿐이잖아요 저기 저 해외 이민자들 많은 역 있나요 아 네 그럼 차이나타운역 싸이공역은 괜찮은가요 아 네 그 싸이공역으로 할게요 저기 근데 이 열차에 혹시 그 이민자들 칸 따로 없나요 많이 급하셨군요 따라오시겠어요 이민자들이 저가로 이용하는 이민자 칸이 있걸랑요 자 자 입장료는 없습니다 들어가 주시겠어요 자 체험열차 애로사항 있나요 네 저 이보시라요 그저 여기 말입니다 한국 드라마나 그 예능 프로 담은 메모리 파실 분 있습니까 어머 동포시군요 여기 드라마 체험칸이 있거든요 안내해드릴 테니 따라오시겠어요 네 네 그것을 말입니다 그 메모리에 담아주실 수 없겠습니까 어 그걸 동포들에게 팔겠다는 건가요 걸리면 곤란할 텐데요 네 저 거의 위험하지만서도 말입니다 짭짤하다 말입니다 그저 한국 드라마거나 예능 프로를 봤다 하면 미칩니다 안되겠습니까 됩니다 일단 체험칸에서 해보시겠어요 자 이걸 가지고 가서 산이면 산 지붕이면 지붕에 꽂아만두세요 어 이거 이거 안테나 같은 이거 꽂아가지고서니 이거 어디렇게 하는 겁니까 아 네네 위험하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요 이거 하나 갖고 들어가서 꽂아보세요 와이파이 수신 인터넷 수신 빵빵 터지걸랑요 자 보세요 야야 이거 이거 마술 안테나구만 그저 아무데나 꽂아만두면 팡팡 열려가지고서니 야야 아니 이거 접을 때는 그저 어디렇게 합니까 아 아무 걱정 없습니다 네 접어만 주세요 접고 또 접고 자 손수건만 하죠 뒷주머니에 넣어주세요 그리고 펼 때는 손수건 펴듯이 쫙 어때요 야야 이거면 한류바람 걱정 없습니다 한류로 칙칙폭폭 한류 삑삑 네 상한골상자디아 1부 끝곡으로 신아리랑 신서도아리랑 단천아리랑 유지숙의 소리로 함께했습니다 네 저희들이 공투에서 신년에 공장굴리 사람을 구하는 공장장님 계셨잖아요 결국에는 이민자들을 찾아 나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 다양한 매체에서 많이 봤습니다마는 저쪽 북한과 그리고 중국 접경지인 단동에선 많은 변화가 있다고 하죠 그렇죠 네 우선 엄청난 양의 경제적인 물류가 거래되고 있고 특히나 우리 한국 드라마나 예능 프로가 메모리에 담겨 북한에 퍼지고 있다죠 지금 뭐 대단한 인기 장난이 아니라고 그래요 이기는 프로가 네 네 모모 러닝땡 이거 있잖아요 프로 네 네 굉장하다고 그럽니다 진짜 세계를 양심 쓸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등장하는 모든 배우들 이런 분들은 대단한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그래요 네 네 이 선생님도 나오시나 보네 아니요 아닙니다 자 뭐 새해는 일자리를 찾아서 이제 한국으로 이민을 오는 분들도 줄을 서실 테고 네 네 그리고 이제 북녘에는 그야말로 한국의 이 한류바람이 정말 거침없이 불어댈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리 극한 상황에 처했어도 막을 수 없는 그 흥미와 즐거움이 그 한류바람을 타고 네 네 우리 북한 동포들에게 그 위안과 소망이 됐으면 하는 새해인데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뭐 이런 드라마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문화예술계에 부는 바람은 뭐 굉장하다고 그래요 글쎄 말입니다 그리고 이 운동계 쪽 헬스크럽 이런 것도 등장하고요 네 네 뭐 옛날에는 생각도 못했잖아요 네 네 이런 것들이 지금 그야말로 한류바람을 타고 지금 휘휘 몰아치겠다 그렇습니다 버튼은 그렇지만 속으로는 이미 벌써 자유로운 여러 가지가 상황이 지금 대제되고 있죠 그렇죠 네 네 자 상황꼴 상사디아 1분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한류정보센터에서 전하는 정보 들으시고 저희는 2부에서 다시 찾아뵐게요 그리고 서건 맞습니다 이 watermelon flamore 한글자막 by 한효정 우리학기 세계화의 마중물 우리학기 토파보기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보실 수 있고요 국악방송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이 북으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쉽고 재미있는 디지털 우리학기 교과서 해금을 추가해서 더욱 풍성하게 중국어를 추가해서 더욱 많은 세계인이 스스로 배울 수 있습니다 한류 3.0 시대 이제 우리학기로 이어갑니다 우리학기 스마트 교과서 우리학기 토파보기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한국전통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한국전통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한국전통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한류정보센터입니다 전 세계의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널리 알리고 있는 한국홍보전문가 석영덕 성신여대 교수가 당신이 알아야 할 한국사 10 인물편을 편했습니다 서경덕 교수와 한국여성독립운동연구소가 공동지필한 이 책은 대한민국 여성독립운동가들의 삶을 재조명합니다 책에는 유관순과 영화 암살의 주인공으로 알려진 남자현을 비롯해 안중근의 어머니인 조마리아 최초의 여성의병장인 윤희순 등 총 10명의 여성독립운동가들이 등장합니다 이 책은 작년에 발간된 당신이 알아야 할 한국인 10에 이은 세 번째 작품입니다 포항환경운동연합은 이번 달과 다음 달 포항시민들을 대상으로 지풀공예 강좌를 개최합니다 이번 강좌는 사라져가는 우리 전통문화이자 친환경공예인 지풀공예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교육프로그램은 지풀공예의 기초인 새끼꼬기부터 시작해 매주거리 장식품, 찻잔받침과 시계, 연필꽂이와 바구니 등 생활 소품 만들기로 이루어집니다 이번 강좌는 무료로 진행되며 학생과 일반인을 비롯한 지풀공예에 관심있는 사람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 054-249-2253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성남시립국악단의 47번째 정기연주회가 펼쳐집니다 성남시립국악단의 신년음악회는 오는 1월 14일 오후 8시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에서 열립니다 이번 공연은 감독 겸 상임지휘자 김만석이 지휘를 맡고 대금의 김영동, 가야금 황병기, 사물놀이 김덕수 명인 그리고 대고연주회는 성남시립국악단 상임단원 임원식이 무대에 올라 국악단과 함께 힘찬 새해를 알리는 연주를 선보입니다 티켓 예매는 인터파크에서 가능하고 문의는 성남시립국악단 전화 031-729-4810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일본 도쿄에 있는 한국문화원에서 신년맞이 공연이 펼쳐집니다 주일 한국문화원은 2016년 새해를 맞아 두 개의 특별공연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공연은 1월 14일 오후 7시 한마당홀에서 열리는 한국전통예술 한마당 공연으로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교수진이 무대에 올라 우리 선율의 아름다움과 신명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두 번째 공연은 1월 26일부터 이틀간 오후 7시에 진행되며 힙합과 재즈, 현대무용, 브레이크 댄스 등을 융합시킨 넘버벌 댄스 뮤지컬 사춤이 무대에 오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주일 한국문화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2016 청소년 향교서원 문화체험학교 사업 공모를 1월 7일까지 시행합니다 청소년 향교서원 문화체험학교는 자유학기제와 연계해 향교와 서원에서 학생들을 위한 선비정신체험과 인성함양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 선정을 위한 이번 공모는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기획단체, 현직 교육자가 협업을 통해 기획한 지역문화재 기반 프로그램을 모집하며 문화재청의 최종 심사를 통해 선정된 기획안은 청소년을 위한 학습 프로그램으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 밀양시는 2016년 밀양강 오디세이 기획공연에 참여할 시민배우를 공개 모집합니다 밀양강 오디세이는 올해 5월 개최 예정인 밀양아리랑 대축제의 기획공연이며 밀양의 역사 속 인물과 사건을 배경으로 지역의 역사정신을 표현한 실경 미디어 퍼포먼스입니다 시민배우 신청은 연령과 성별의 제한 없이 밀양시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올해는 총 500명의 시민배우를 모집합니다 신청은 오는 1월 30일까지며 밀양국제 멀티미디어 쇼 콘테스트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온라인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류정보센터 이은경입니다 호출보 HLQA 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세시를 알려드립니다 신바람 분다 상암골 상사디야 이정일 김영화의 풍자 흑살 세상 이야기 아 좋네 소리고 또 할수 상암골 상사디야 공소남북 우리향토 소식 전해드리는 자리입니다 네 오늘은 경상남도 통영시를 찾아보겠습니다 통영시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유네스코 음악 창의 도시에 선정됐다는 소식 들으셨죠 네네 아시아에서 음악 창의 도시로 선정된 도시가 일본의 하마마치가 있는데요 마침내 우리도 음악 창의 도시가 탄생한 셈이죠 그렇습니다 유네스코 심사위원들은 통영시가 음악 분야에서 역사적 유산이 많다 현재 통영의 음악인 인적 자원이 풍부하다 또 음악을 창의적으로 발전시킬 기반이 있다 그리고 통영은 국내외에 알려진 음악 도시다 네 그래서 통영에 가진 그 음악적 창의성과 앞으로 육성해 나갈 그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을 심사했고요 네네 앞으로 국제무대에서 어떤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 등을 심사해서 마침내 유네스코가 선정한 음악 창의 도시에 선정된 쾌거를 올렸다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세계에서는 열한 번째로 음악 창의 도시에 오른 통영시 자 그러면 유네스코 음악 창의 도시에 선정되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네 우선은요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은 음악 창의 도시 간의 문화 교류를 열 수 있고요 또 서로 발전시켜온 경험들 좋은 성공 사례들을 공유하면서 문화 자산과 창의성 있는 음악 자산을 국제무대에 알리고 인정받을 수 있게 됐죠 네 그렇군요 그리고요 또 통영이 앞으로 세계적 수준의 음악 도시로 알려지면서 음악 축제를 통해서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도 있고요 네네 이러면 자연히 경제적 수입도 늘어날 거고요 네네 마침내 통영이 세계인의 주목을 끄는 지구촌의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니까 여러 가지 좋은 효과들이 셀 수 없이 많겠죠 물론이죠 이 통영시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자산이 우선은요 국가 중요 무용문화제로 지정된 승전무가 있고요 네네 그렇죠 통영 오광대가 있고 남해안 별신굽도 있잖아요 네 우리 전통문화와 음악 기반이 튼튼할 뿐 아니라 통영엔 세계적인 작곡가 윤희상 선생 관련 행사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통영국제음악당도 제대로 갖췄거든요 네네 게다가 통영국제음악제도 크게 열리고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통영은 아시아태평양공연예술센터연합회 국제음악콘쿠르 세계연명과도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고요 네 그런 기반과 왕성한 활동을 바탕으로 마침내 유네스코 음악창의 도시로 지정된 통영시 네 신년 새해 지구촌의 음악도시로 나팔소리가 신명나게 불며 행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고향 소식은요 유네스코 음악창의 도시에 선정된 경상남도 통영시의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남해안 별신굽 가운데서 수부신아이를 정영만 외 여러분의 구음과 바라지로 함께합니다 옛이야기 엮어보는 상황골 풍류극장 오늘은 신부자전 얘기 가운데 땅에 뿌린 쌀 대목 속으로 들어가서 신씨가 사는 모습들 만나보실까요 전에 신씨 성을 가진 사람이 있었으니 신부자라 불렀겄다 가진 게 많아서 부자 소리를 들은 게 아니라 부자인 척 하는 통에 신부자라 하였으니 아 닭장으로 들어가래도 아이고 얘 사오라 저것들 몰아넣어라 풀어놔야 되는데 닭장이 들어갈 데가 아닌데 아이고 어른이 닭장에 몰아넣어라 그럼 예 그래 하지요 하는 게 아니라 아이고 어서 닭장에 몰아넣어 예예 야 들어가 이리로 이리로 들어가 야야야 고기가 닭장이야 텃밭이 찍었더라 야야야 사오라 아 그리 몰아대면 저것들이 노을래서요 달걀이 쪼그라들어 날 달걀 모자라면 너 어쩌려고 이것들 소리야 아 예예예 아유 그러나면 저 암탁씨 이쪽으로 드시고요 장탁씨 쪼지 마시고요 어서 닭장에 드시와요 그 닭들 몰았으면 그 다른 집 닭들 나와있나 어디 둘러보거라 아니 남의 집 닭까지 어쩌라고요 아이 글쎄 우리 집 대문 앞에 그 얼쩡거리는 닭들이 있나 보래도 아이고 오늘 뭔 일로 달걀 잡는데요 대문간에 동네 닭들이 안 보이네요 그래? 예 아 그럼 그 쌀 두 대 퍼와라 쌀을요? 아 두 대 퍼다 달라고요? 그래 그래 아주 넉넉하게 퍼오라 아이고 뭐예요 쌀 퍼오래도 아이고 대체 그냥 뭔 일이래요 쌀을 두 대씩이나요 아이고 자요 여기 퍼왔네요 예 그래 그래 자 자 그럼 소리 한 주먹 그덕 집어서 저 대문간에 뿌려라 예? 쌀을 대문간에다가 뿌리라고요? 아이고 이 쌀을 두 대씩이나요? 아이고 그냥 쇳내내 손이 떨려가지고 못 뿌리겠네요 뭐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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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이러니까 아니 내가 꼭 뿌려야겠느냐 아이고 참네 이렇게 한 주먹 집어서 졸졸졸 그 쌀가마에서 쌀이 새가지고 길바닥에 떨어졌구나 싶게 졸졸 뿌리란 말이요 아 이러다가 많이 보면은 저요 쫙겨날 건데요 마님이고 뭐님이고 시키는 대로 할 것이지 그참도 말이 많구나 예예 예예 그러게 쌀을 요라고 대문간에서 뿌리라고 어이 참네 거참네 그냥 솔졸졸 뿌리래도 아이쒀 이 λe 좀 줘 봐 예 예예예 자자자 아 이렇게 못하냐 쌀쌀쌀쌀 쌀이 새가지고 대문간에서 마당으로 쌀이 그냥 눈에 확 보이게 아 이렇게 못해 이리 쌀쌀쌀쌀쌀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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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뿌려놓고 이따가 주워 담으라면 어떻게 뿌리겠어요 아이고 이형이 시간 없어 어서 뿌리고 바가지 치워 어서 아이고 정말 오늘은 그냥 눈빠져 죽고 손가락 쥐나서 죽겄네 아니 쌀을 왜 뿌리는데 이걸 이따가 또 어떻게 주워 담으라고 아니 오늘 누가 오는데 그래 대체 누가 아이고 아이고 이리 이신가 이리 찾아오시다니 자자자자 어서 드시게 덕풍이 아이고 참네 그냥 밖에서 보자 했더니 불러대기는 아 근데 이 대문간이고 마당이고 쌀을 그냥 막을려구만 이 아까운 쌀을 이거 말인가 어제 전라도에서 쌀 30가마에 충청도에서 50가마가 들어왔지 뭔가 어제 하루에 쌀 80가마라 요새 쌀가마 단단히 해야지 이게 뭔가 길바닥에다 그냥 뿌렸구만 뿌렸어 아 그래서 말이야 그 조만간 쌀 창고를 그 드려야겠네 쌀 창고를 들린다 앞으로 들어올 쌀이 또 있다 아 쌀가마가 이리 몰리니 그 멀쩡한 쌀도 우리 집에 오겠다고 성활하지 뭔가 아니 멀쩡한 쌀가마가 자네 집을 찾다니 쌀가마가 말을 하든가 그 내 쌀도 쌀이지만 그 덕풍이 자네도 알다시피 내 쌀 그 창고는 다르잖는가 이보게 신부자 난 여지껏 자네 쌀 창고 구경도 못했네 이제 보게 될 거네 내 쌀 창고는 쥐가 없어 그리고 바람이 잘 통하고 그러니 쌀이 줄어들고 썩을 일이 없지 자자자자 어떤가 그 자네 쌀도 나한테 맡겨보는 것이 쌀을 맡겨라 신부자 창고에 이 덕풍이 쌀을 맡긴다 하기는 창고에 그놈의 쥐새끼 때문에 쌀이 줄고 썩어나가서 묵은 쌀이 되고 그러지 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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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자자자자자자 보시게 이 대문간에서 마당으로 얼마나 쌀이 많이 나왔는데 자 자 덕풍이 자네 쌀 내게 맡기대도 나한테 이 쌀들 보게나 네 방아타령 자진 방아타령을 안비치 외 여러분의 소리로 함께 했습니다 네 오늘 상하골풍류국장 신부자전 얘기 가운데 땅에 뿌린 쌀 얘기를 중심으로 엮어봤는데요 허풍과 허세로 사는 신부자가 등장했군요 네 오죽하면 대문간 마당에 쌀을 뿌리게 해놓고 쌀 감아 들어온 자랑을 했겠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자 가진 것보다 열곱절 백곱절 가진 척하는 신부자 네 그 사람이 사는 방식을 엿볼 수 있는 얘기들이 나올 텐데요 네네 앞으로 이 신부자가 무슨 짓으로 부자 행세를 하는지 또 그렇게 부자 행세를 해서 어떤 일을 벌이는지 여러분 내일 그 뒷얘기 기대해 주세요 월요일에 마련한 우리 음악 감상실 감상실 소리길 가락길 자 오늘은요 흥부네 자식들 소원 대목입니다 네 흥부 시절이나 지금이나 장가 가는 일이 소원이다 네 흥부 큰아들 소원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다른 동생들은 밥이라도 원 없이 먹어보는 게 소원이다 하는데 다 큰 흥부 큰아들 소원은 차원이 달랐잖아요 아이고 없니 없니 나 서름이 하나 있어 아이고 이놈아 서름이라니 무슨 서름인데 우는 소리냐 없니 나 밤이나 낮이나 잠이 안 오는 불면증 서름이 있어 나는 배고픈 것이 제일 서럽더라 그래 네 서름이 뭐냐 없니 아버지 나 장가 좀 보내줘 장가라 했느냐 아니 내가 장가가 바빠서가 아니라 가만히 누워서 생각하니 없니 아버지 그 손자가 늦어감제라 이거 아이고 이놈아 먹고 살만하면 네 장가가 문제겠느냐 중앙가장 못 먹이고 어린 자식들 벗은 채 사는 거 봐라 못 먹이고 못 입히니 애미 간장에 다 녹는데 장가 타령이냐 네 이러면서 흥부 마누라가 다시 큰 자식 보면서 눈물 바람하는 장면으로 이어지죠 어머니 장가 좀 보내주시오 네 요즘은요 흥부네 집보다 그냥 잘 살면서도 장가 못 가고 시집 안 가는 젊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못 먹고 못 입고 살아도 장가 좀 보내달라 생태를 썼던 흥부 시절 그 서름과 소원이 뭔지 돌아보게 하는 대목이죠 요즘 같은 때 흥부였다면 흥부 큰아들 소원 한번 꼽아볼까요 뭐 그냥 덥석 장가 보내주시오 그 정도로 끝날 일이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네 자 현대판 흥부 큰아들이라면은 전세집은 있어야 살죠 차도 있어야 살 테고 차 말이다 아 차까지 와 신부가 좋아하겠네 근데 흥식아 둘 다 얼굴만 보고 살 거냐 직장 말이다 직장 아 예 일단 맞벌이 하기로 했다니까요 나 월부 끊은 지 오래됐다 달달이 월부 장사 꿀로 살 거냐 네 전에 흥부 시절이나 지금이나 부모한테 바라는 자식들 손길은 크게 달라질 거 없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네 아마 지난 연말부터 신년 초 이 3일까지 기차를 타고 훌쩍 그냥 여행을 떠난 젊은이들 네 해맞이 하면서 올해는 일자리를 찾아서 부모 앞에 당당한 자식 모습을 좀 보여주겠다 네네 올해는 꼭 좋은 단짝을 만나게 해달라 빌기도 했을 테고요 그렇죠 결국 흥분의 큰아들처럼 앉아서 불면증 때문에 못 살겠어 손자가 늦어가니 장가 좀 보내주세요 아이고 부모도 살아가기만 많지 않은데 손만 내밀 수 있겠습니까 올해는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도 찾고요 인생 단짝도 찾고 또 스스로 독립해 나가는 발걸음이 많이 좀 늘어났으면 싶습니다 네네 흥분의 아이들은 우선 어렵고 부모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지만 흥부 큰아들 경우는 그 장가 타령하는 거 보니까는요 나이가 들었는데 하는 일 없이 잠 못 이루는 날이 많다 했죠 아이고 그래가지고 신부감이 알아서 그냥 찾아주겠습니까 자 젊은 분들 흥보가 들으시면서 올해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시길 빌어드릴게요 자 소리길 가락길에서 고른 판소리인데요 흥보가 가운데서 흥보 살림 형상 대목을 박동진의 소리 주봉신의 북장단으로 함께해 봅니다 예예 그 이장 복종이구먼요 저 그저 쌍기레아제랑 그 추송이랑 냉천 강가로 나와거시요 강가에다 쌀이나무를 세웠으니까 물을 휘휘 뿌려줘야 쌀이나무에 고드름이 생길건디 와봐 이라고 손을 놔불면 우리 동맹의 고드름축제에 어차게 될것이요 아야야야 추송아 물동두고 얼른 나오란 말이요 복종이 삼촌 고드름축제 헌다곤 누가 그랬다요 아이고 이런 날씨에 고드름이 얼게 생겼냐고 아니 뭘 믿고 고드름축제 소리를 휘갖고 사람을 다글다글 복과대냐고 에헤 참말로 아니 저라고 쌀이나무 양쪽으로 그냥 질게 비스듬하게 세워놓고 말이요 위에다가 물을 뿌려주면 고드름이 내려오자녀 아근게 고것이 냉천강 고드름 터널이고 말이요 어따 따 아근게로 고드름을 억지로 만들어갖고 고드름마을이네 고드름 터널 해댕게로 사람들이 그러면 어디요 어떻게 생겼는지 우르르르 왔다가 고드름 터널이 안보이면 어차라그냐고 거시기 그때는 날씨가 일하고 따뜻해버려서 고드름이 잠깐 쉬고 있은게 5일장으로 가십시다 하면서 5일장으로 살째기 유도를 하면 될 것 아니요 윤리? 그러면은 그냥 5일장 구경 오세요 겨울에도 맛난 먹고 있은게 냉천 5일장으로 오세요 그러던가 뭐 땀씨 고드름을 팔아야 되냐고 아야야 억순아 그냥 5일장 오세요 하는 것보다 개성 있자녀 아니 그란디 억순아 시방 고드름에 재뿌리고 있을께요 아 니도 물통 가져와야 어여요 아야 추동아 쌀나무에 물 뿌려보란 말이오 밤에 고드름 생길껀디 아따참 내 그냥 우메 삼천 그 마이크 이리 좀 한번 줘보시오 나도 한마디 허게 아따참 말 허게 아아 군역 회장 억순인데요 날씨를 본깨로 고드름은 안되고쓰요 좋게 거식이 저 맛난 먹거리로 둘려야지 고드름 마을 소문 듣고 왔다가 고드름 어딨냐 이러면은 우리 마을 사기마을 될텐데요 저 거식이요 맛난 것들 많이들 준비들 허세요 억순아 누구 마음대로 마이크를 빼고 그리야 정말 그냥 환장헀네 거식이 방금 알아본개로요 주말쯤이면 추워질거라고 하는구만요 쌀나무 땅에 그냥 물주면은 주렁주렁 고드름이 올텐데 아야야야 추동아 물통 들고 언덕 나오란게 왜 내 차라들냐 뭘 땀씨 고드름을 팔아갖고 아니 우리 동네가 고드름 공장이냐고 네 이 시간 끝곡으로 경기 도리 국악단의 연주로 축제 띄워드렸는데요 축제는 정말 이렇게 신명나야 되는 거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근데 이 태백의 눈꽃축제라든지 화천의 빙어축제 겨울축제가 날씨가 따뜻해가지고 그렇지를 못합니다 아 글쎄 말이에요 정말 안타까워요 네 이 울상이 우승으로 빨리 바뀌어야 할텐데 요즘은 골프장으로 몰린다네요 자 자 상원골상사대 오늘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네 국악방송과 즐거운 시간 함께하시고요 내일 다시 올게요 네 지금까지 이정인 김영화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정겨운 하루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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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